질러 질러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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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따위 무섭지 않아 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자 오늘은 광전사 가보도록 하죠 광전사 검투사로 스킨으로 갑시다 자 먹어주고 먹어주고 자 물주고요 칠색 비올라는 하드 모드에서만 쓸거야 좀 아껴놨다가 아이고 무슨 자 오늘의 챌린지 모드 가봅시다 자 오늘의 챌린지 모드 적 HP가 플러스 100% 적 이동속도 증가하고 근접무기만 사용가능하다고 해요 버프 최대수 플러스 3 아 그러면 이번에 무기를 하나 가져가볼까 음 아 뭐가 좋을까요 그랜드나이트건 아 재료가 없다 아 나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냥 복싱클럽으로 갑시다 그냥 복싱클럽으로 갑시다 무쇠주먹 하나 하나 무쇠주먹 또 가져가주고 자 가봅시다 자 금접공격으로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자 금접공격으로 다 죽여버렸어 자 금접공격만 가능하거든 이것만큼 좋은 스킨 없죠 자 내려가보자 암살자 조각사 암살자 조각사? 광전사랑 암살자 조각사는 궁합이 딱딱 맞거든 왜냐면은 되게 자줄 수 있어 자줄 수 있어요 요렇게 자 어퍼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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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주고 날려주고 그냥 평타가 더 셉니다 자 위로올라가지고 자 위로올라가지고 자 첫번째 버프는 상정가 가려야하는데 오마이갓 이거 데미지가 치명타같은거 뜨면 대박이겠다 일로와 내가 내려가지고 요렇게 형타 한방에 12나 달아 19 9단 에핑 요렇게 안돼 로봇도 부서지갔다 로봇도 부서지갔어 어 야 단단해 아 적 체력이 두배지 체력이 두배니까 잘 안죽어요 그 다음은 어 치명타 좋고 아 이것도 괜찮은데 아 저 원소탄도 괜찮긴 한데 일단은 치명타 먼저 크리티컬이 터져줘야 이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어 이것도 육식이 나다는데 요렇게 이렇게 자 용병 데려가지고 아 역시 50% 할인해가지고 이제 싸졌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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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렇게 로겨주고요 탁 요렇게 그래도 금방 죽는다 요렇게 내려가지고 그 다음 버프는 기술쿨당은 괜찮겠다 그러면 기술 더 자주 쓸 수 있는거잖아 자 갑시다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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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자 로바 여기어버리고 위로 아 아 무기 이거 못 달려놨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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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기본은 글러브긴 한데 되게 좋거든 자 간다 자 메카팔 아 자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내려가지고 자 그 다음은 조각상효과 두번 발동 어 이것도 괜찮은데 무기 업그레이드 창 아 안돼 좋은거 없나 근데 이것도 괜찮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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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좋아요 요렇게 암살자 조각상회 계속 나가죠 자 버프고 요렇게 공화의검? 안돼 공화의검은 필요없어 자 계속 스킬 계속 떠줘야돼 요렇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? 요거 봐 치명타 되게 잘 터지고 요렇게 그리고 무기 반격 나오면 대박이겠다 자 잡시다 보스 녹여버리겠어 내가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주고 자자자자자자자 살짝 뒤로 빼줘 오우야 아 쉴드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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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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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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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주고 아야야 피해줘요 피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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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진짜 컨트롤이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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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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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용병 니가 죽여라 어 야 오우야 오우야 저거 오우야야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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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오우야야야 또 죽을수도 있어요 야 시작부터 죽으면 안돼 요렇게 요렇게 오우 피해 1 남았어 폭발하는 방치 폭발하는 방치 한번 가다가보라 음 물약이 나올 확률 생깁니다 제발 제발 오우야 나쁘지 않은데 좋아요 오우 폭발하는 방치 미쳤다 광전사가 들으면 폭발하는 방치 미쳤네 자 체력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 아 광전사 조각사 이거 광전사 조각사람도 가져가고 싶어 가져가고 싶어 암산사 조각사람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워낙 좋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아 차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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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오우 야 죽을 뻔했어 오우 진짜 죽을뻔했어 오우 나 체력 회복 좀 놔주라고 펫과 용병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체력 물약 좋고요 아 이거 초기화 할까? 펫과 용병의 효율 그래 펫 일단 3마리 있으니까 가보자 좋아 요거로 가 요거로 가 아니면 이거로? 이거도 나쁘지 않은데 돌망치는 필요 없고 아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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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해 좋아 요렇게 들어간다 오 자 물약 물약 아 체력 물약 하나 나왔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는 거야 칼의 지팡이 다 필요 없어 아 당근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거로 이거도 상관없어 폭발하는 왕치 나쁘지 않아요 상자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 느낌 좋아 어 업그레이드 다 할 수 있겠다 돌망치 필요 없고 광전사가 돌망치를 되니까 그냥 애 애는 그냥 다 녹여버리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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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상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제발 가져가 그냥 가 이리 와 물량 안 나오네 끝까지 어 야 피 달면 안 되는데 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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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추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것 이게 약간 깨알 구능이긴 하거든 실드가 1만 있어도 피가 안댔다 아 또 물량 안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요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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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데미지 미쳤다 우물 저 쓰레기 같은 우물 안가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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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물은 진짜 쓰레기죠 1화 이렇게 야 물량 끝까지 안 나와? 야 물량 안 나오는 거 에바 아니야? 아 근데 마나 좀 많이 쓰겠다 아 아 물약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물약이 안 나오네 상자에 상자 이거 먹었는데 제발 오 좋아 좋아 어 잠깐만 마지막 거겠지 아 이거 써야돼 어쩔 수 없어 근데 보스전에서 피가 다 달았거든 이거 보스전에서 신경 좀 많이 써야겠구만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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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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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렇게 아 아 어 체력 좋고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어 탈 거 탈 거 좋고 야 피 거의 꽉 찼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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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야 애들이 체력이 2배니까 어디야 어디야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아주 잘 버텼어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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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버텼어 아 근데 물약 끝까지 안 나오네 이거 항자에서 엉 복싱글러브로 한번 가볼까 요렇게 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오오야 조심조심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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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케 오오야 조심조심 오오야 실드x4 실드 오 야 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쉴드 채워야 돼 쉴드 채워야 돼 오야 조심 오우 쉴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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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조심조심 오이야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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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 다음은 어? 체력이? 아 근데 이거 하면 데미지 무조건 두 배일 것 같은데 원스탄 원스탄 갑시다 어 다음 초로 올라가지고 아 녹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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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요렇게 가는거지 체력 먹어주고요 물 맛 진짜 달다 와 물 맛 진짜 달아 어 체력은 저건 굳이 살필이 없을거 같아요 자 여기 상자 상자에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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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버텨 버텨야되느니라 요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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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물약 또 나왔어 요거 체력은 이거 이따가 먹어 안돼 지금 광전사 중 확산 나쁘지 않거든요 딜러 딜러 뭐야 야 자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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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요거 자 물약 먹어주고 자 왼쪽 물약 물약 아 피걱 찼잖아 아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자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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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요렇게 어우 데미지 미쳤다 데미지 미쳤다 데미지 미쳐버렸죠 근데 마나가 좀 부족하긴 한거 같은데 화염조끼 복싱글러브로 좀 가볼까 복싱글러브로 한번 한번 하면은 마라 다시 피할 수 있거든 요렇게 요렇게 어우 데미지 미쳤어 기본무기 맞습니까 데미지 장난 아니죠 3-5 3-5 어 마라 또 샀네 아 배드미나 라켓 좋은데 너가 들어 가자 요렇게 요렇게 자 녹여주고요 어우 데미지 미쳤음 아 성전사 조각상인데 사나이라면 광전사 조각상으로 요렇게 빵이지 어차피 부활도 한번 남았겠다 나는 무조건 깰 수 있다 저거 없어도 깰 수 있다고 요렇게 딜 넣어주고 딜 넣어주고 딜 넣어주고 오샤 아하 요렇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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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나가 좀 부족한거 같긴 한데 배드민턴 라켓 오오 야 괜찮은데 배드민턴 라켓을 한번 가볼까 오오 야 야 대박 요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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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...라켓볼 간다 요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마나가 좀 부족하긴 하다 가자 요렇게 오오 데미지 미쳤어 요렇게 딜 넣어주고요 딜 넣어주고요 딜 넣어주고요 딜 넣어주고요 딜 넣어주고요 요렇게 오야 근데 마나 없다 야 망치 야 망치 어 마나 아 안되네 라켓 무조건 라켓이구만 안돼 요렇게 때려주고요 때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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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때려주고요 아 잠깐 야 미켜봐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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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넣어 딜 넣어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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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따위 무섭지 않아 요렇게 요렇게 때려주고 오 데미지 미쳤다 오 야 미사일 미사일 개맞지만 미사일도 깰 수 있어 요렇게 야 다 피해주겠어 요렇게 요렇게 때려주고 요호 좋아 이게 바로 실력이다 이게 바로 실력이야 아 근접전으로 세 보스 다 상대하기 아 배드미터 라켓 이거 봐봐 어 라켓볼이 미쳤어 미쳤죠 되게 두꺼워져서 자 요런식으로 적의 보스 HP가 두 배에 이메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버렸네요 자 역시 광전사는 짱이다 자 19분 걸렸네요 자 지금까지 상척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아 분석 v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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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n